유한타 제3호 스펙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금융지원서비스 업체입니다. 유한타 제3호 스펙은 2022년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64% 상승한 8,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대비 약 2.1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4월 11일만 4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4월 30일 4,38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2일 2,06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1월 20일 2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유한타 제3호 스펙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92.0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4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2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01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11일 가장 많은 8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2일 가장 많은 3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41%에서 약 9.5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4월 11일 약 10.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6월 8일 약 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812억원이며 2015년 227억 대비 약 257.0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36억원으로 2015년 9억 대비 약 2355.3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9.04%입니다. 순이익은 약 134억원으로 2015년 2억 대비 약 6,110.5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6.6%입니다. 유한타 제3호 스펙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5.87배이며 지난 2018년 76.7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2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99배이며 지난 2018년 0.64배에 비해 약 1920.0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8.22% ROE는 28.31%입니다. 유한타 제3호 스펙의 시가총액은 6,188억 7,94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1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5위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준 11위입니다. 매출액은 812억 9,5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01위 코스닥 종목 기준 683위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준 1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36억 44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56위 코스닥 종목 기준 236위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준 19위입니다. 순이익은 134억 9,25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31위 코스닥 종목 기준 368위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준 19위입니다. 지난 3년간 유한타 제3호 스펙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막 제공 및페이지만